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메가스타드 회원 여러분. 저 킹콩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수능 3교시, 우리가 보는 수능 날 있잖아요. 그날 3교시 영어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를 먼저. 왜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수능 3교시는 킹콩이라는 강좌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이 강좌를 왜 들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되는데요. 수능 날 우리 딱 그냥 생각만 해도요. 1교시 국어 보고 2교시 수학 보고 3교시 영어를 볼 때는요. 여러분 영어 감이 완전히 없는 상태예요. 보통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느끼셨겠지만 학원이나 학교에서 빈칸 완성 문제를요. 한 10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 맨 첫 번째 문제를 풀었을 때는 감이 좀 딱 떨어져 있는데 학원 선생님 강의도 듣고 학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앞에 한 3, 4문제 풀고 나면 4, 5번째 문제쯤에는 감이 좀 돌아오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수능 3교시 영어 시간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딱 세 가지를 좀 들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는 이거 좀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요. 우선 쉬운 문제를 먼저 풀면서요. 나중에 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돼요. 시간이 확보가 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래서 어쨌든 쉬운 문제를 먼저 풀면서 시간을 좀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를 빨리 이제 정답을 탁탁 체크하면서 점수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영어 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에 아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겠구나. 오케이. 라는 생각을 들지만 머릿속에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쉬운 문제 있어? 난 다 어렵던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쉬운 문제가 있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수능 3교시는 킹콩이 이 강좌입니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보여드린 쉬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얘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나랑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토익 시험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토익 시험 보러 갈 때 여러분, 보신 학생도 있고 안 본 학생도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토익 시험장 가진 않거든요. 토익 시험 볼 때는 서점에 가서 토익 기출문제집을 먼저 풀어요. 토익 기출문제를 문제를 풀면서 아 그냥 영어가 아니라 토익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토익 시험에 맞춰서 자기가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토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서점에 와서 토플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어요. 그거는 위에서 얘기한 수능 시험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수능 영어는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영어를 출제하는데 우리는 서점에 있는 그 많은 수능 기출문제집을 문제를 풀면서 아 매년 횟수는 달라지고 시험 보는 학생도 달라지지만 항상 빈칸은 내 문제 나오고 어쩌저쩌고 하면서 다른 시험하고는 다른 수능 영어만의 고유한 아이데너티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고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유형별 대비 이런 걸 좀 하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수능 영어에 너무 많다. 그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법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이 되게 돼요. 이 문제풀이법이라는 말을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볼 수 있는 수능 영어 유형편 문제집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EBS 교재를 봐도요. EBS 교재 각 단원마다 맨 앞에 주제 제목 교진 이렇게 풀고 빈칸 이렇게 풀어라. 뭐 이런 게 좀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시험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 시험에 맞춘 문제풀이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 수능 문제집은요. 총 영어가 3교시에서 45, 45 문제가 나오고 듣기가 17 문제 나오죠. 그럼 뭐 듣기는 이제 우리가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한다면 승부는 28문제에서 우리가 승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28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이건데 이 28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토익 문제 풀듯이 토풀 문제 풀듯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28문제는 독해의 28문제가 사실상 잘 따져보면요. 그 시험 자체만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 여러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스킬이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험이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고난도 문제 안 문제 이렇게 좀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수능 3교시에 가서 해야 되는 건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서 확보한 시간을 여기에다 투자해야 되고요. 이거를 먼저 쉬운 문제를 먼저 풀면서 감을 회복해서 그 회복된 감으로 이걸 풀어야지. 뭐 여러분 알겠지만 빈칸 문제나 글의 흐름 문제 같은 거 그거 감히 영어 감히 찾아진 상태에서 풀었을 때가 잘 풀리겠어요. 완전 그냥 2교시 수학 보고 수능 날 말이에요. 점심 먹고 영어적 감히 완전 제로인 상태에서 빈칸 문제 이거 풀었을 때 푸는 게 제대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쉬운 거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에 대한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강자로 맞는 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킹콩의 19브라스 9 강좌입니다. 28문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이 수능 3교시는 킹콩 이 강좌에는요. 기존에 제가 강좌 두 개를 합쳤어요. 그냥 올인원 강좌예요. 수능 3교시는 킹콩 이거는요. 이 강좌만 들으면 킹콩의 메인 강좌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컴팩트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간 첫 번째는 이제 19브라스 9 수능 영어를 이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좌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직역금지라는 강좌가 들어가 있어요. 교재 제목은 이제 버티칼 리딩이라는 건데 직역금지. 아 이게 벌써 글자가 좀 끔찍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번쩍 보지 않습니까? 절대 직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게 문장이 이렇게 이렇게 밝힐 수 있어도 주변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장은 그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만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주변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장의 해석이 의역하고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 건 알잖아요. 근데 사실상 영어가 옛날에 상대평가 시절에는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지만 이제 절대평가 시대가 되니까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어서 제가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리드 때문에 수능 3교시는 킹콩이라는 강좌를 하나 만들면서 19브라스 9하고 버티칼 리딩 직역금지를 한 번에 확 넣어버린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된다는 얘기에서 이 말이 왜 그 는 거냐면 애들한테 아까 제가 말로 좀 돌아가면 애들이 이제 영어의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하니까 내가 그냥 강좌에서 채화를 해줘요. 그냥 채화. 그냥 강의만 듣고 있으면 돼. 그냥. 편하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듣고 나면 이제 의역을 할 수 있게 돼버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19브라스 9. 두 번째가 직역금지 두 가지 강좌. 이거에 대한 상호관계를 내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우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19브라스 9 강좌인데요.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읽어야 되는 결정적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애들이 해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결정적 문장이 있는데. 근데 그 문장을 주변에 문장과 문장 사이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능력이 반드시 그 영어의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강좌 합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딱 끝나는 거죠. 직역이 아닙니다. 의역으로 빠르게 바르게 숨어있는 의미를 제가 찾아내게 해드릴게요. 어때요? 킹콩 선생님이. 믿을만하게 생겼죠? 그냥 제가 채화를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버티칼 리딩. 이게 아까 직역금지 강좌의 교재고. 그 다음에 19브라스 9 교재. 이거를 이제 합해서 수능 3교시는 킹콩에서 제가 다 모아서 그냥 한 반에 끝내드릴 테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저에게 메인 강좌. 단 하나만 들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한 얘기를 요약 좀 해드릴게요. 수능 시험 당일날 우리는 국어 2교시 수학을 풀고 점심 먹고 나면 영어 독해 첫 문제를 풀 때는 영어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동감하시죠? 그 순간 3교시에 해야 될 일은 영어 독해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교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거 먼저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수능 영어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28문제가 독해 문제라고 그랬죠? 그 문제가 쉬운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인식시켜 드릴게요. 19브라스 9에서. 그 다음에 버티칼 리딩, 직역금지 이 강좌에서 기초적인 독해. 도대체 문맥에 따른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올인원 강좌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이 말 아십니까? 처음과 끝은 연결되어 있다. 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영어 공부의 마지막 끝, 수능 시험 날을 얘기하죠. 처음은 바로 이 강좌를 듣고 1강부터 시작하는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이게 바로 처음이죠. 근데 수능 날 3교시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강의의 시작과 공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인원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많은 말 집어치고 어쨌든 1강에서 만납시다. 1강에서 제가 형강으로 다 찍었습니다. 스튜디오 강의, 뻘쭘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형강을 왕강을 해놔버렸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킹콩의 그 뜨거운 형강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킹콩의 메인 강좌, 맛보게 되실 거고 엄청난 점수 폭발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킹콩이었습니다. 1강에서 봅시다.